음악 이번 강의에서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구 관련하여 몇가지 잡다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형용사구의 후추수식은 사실상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화절을 설명하면서 구화절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형용사구와 형용사절 역시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예문들은 앞에서 다 한번씩 살펴본 예문들인데 흔히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형용사구의 후추수식은 사실상 수식받는 명사와 형용사구 사이에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한가지 빠진게 보이죠? 첫번째 예문은 형용사의 후추수식, 두번째 예문은 현재 분사, 세번째 예문은 과거분사 네번째 예문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후추수식입니다 뭔가 한가지 빠져있죠? 투부정사가 예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구인 투부정사의 후추수식은 관계대명사절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의 경우는 관계대명사절이 투부정사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서 형용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후추수식보다 좀 더 설명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정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추수식구조에서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일 경우 수일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의 답을 골라보세요 2008년 수능에 출제된 어떤 문제였는데 주어를 잘 확인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서 괄호 부분인 동사 feel feels 앞에 the perfume of wildflowers가 문장의 주어인데 여기서 동사 바로 앞에 있는 wildflowers를 주어로 보면 안되요 여기서 of wildflower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석으로써 주어인 the perfume을 후추수식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향기인데 어떤 향기에요? 야생화들의 향기입니다 애즈는 접속사로서 종속절인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산들바람에 춤을 출 때 야생화들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만약 wildflowers가 주어라면 야생화들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의미인데 꽃들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를 모두 채워버릴 수는 없죠 따라서 주어가 단수인 the perfume이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인 feels가 정답입니다 첫번째 예문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예문인데 영어는 형용사적 요소가 명사를 전치수식할 수도 있고 후추수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형용사 last는 명사 man을 전치수식하고 있고 형용사고인 to tell a line은 후추수식하고 있죠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전치수식 후추수식하면 좋은데 간혹 두개의 형용사적 요소들이 명사를 다중으로 후추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예문에서 형용사 cold와 형용사고 to drink가 다중으로 대명사 something을 후추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가운 맛일 것을 원한다 이 정도 문장은 단순하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더 복잡한 다중후추수식 구조는 해석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고 또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좀 더 복잡한 후추수식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대명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수식의 한정제용법과 보호기능의 서술제용법 이렇게 두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형용사고 역시 한정제용법과 서술제용법 두가지 역할을 모두 다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고에는 투부정사 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다음의 예문들과 같이 형용사고들이 모두 주격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사는 거의 모든 이형식 동사들과 어울려서 보호로 쓰이는 반면에 투부정사를 주격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은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렇게 4개의 동사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판단입증 동사라고 하는데 다음장인 문장의 형식편과 그 다음장인 부정사편에서 자세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고를 주격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은 보통 비동사인데 특히 전치사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자주 쓰입니다 형용사고는 목적격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문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첫번째 예문처럼 투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준사역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에서 전치사 투가 빠진 원형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사역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분사와 원형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들은 과거분사를 목적격보호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문장형식, 부정사, 분사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시 목적격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용법이 좀 드문 편입니다 이 역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보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강의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머리와 몸통에 비유하고 동사를 팔다리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형용사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는 옷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옷은 몸통을 꾸며주는 역할, 명사수식을 하죠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역할, 보호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발가복고 생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죠 옷에 비유된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수식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문장 구성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필수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언어든지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명사와 동사거든요 한국어나 영어나 모두 형용사적 요소가 명사를 전치수식합니다 그런데 형용사적 요소가 길어질 경우 후치수식하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거의 모든 형용사적 요소들이 명사를 전치수식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김종국이 한남자에 비유해서 설명했지만 간혹 후치수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99.9% 전치수식하죠 영화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많은 옷을 껴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옷을 너무 많이 껴입어서 정작 중요한 얼굴과 몸통인 명사 대명사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 강의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주어인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과 보호인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이퀄 관계로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어를 주가 조작을 하는 행위로 바꾸거나 보호를 악질적인 범죄자들로 바꾸어야 올바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주어 목적어 보호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문장으로 종종 글을 쓰고 틀린 것도 잘 발견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형용사적 요소들이 보통 명사를 전치수식하기 때문에 명사가 형용사적 요소들에 의해서 가려져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들을 발견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영어는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오고 긴 수식어구는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어가 눈에 띄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 다음에 보호 또는 목적어가 나오고 또다시 그 뒤에 긴 수식어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보호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역시 최대한 노출되는 구조에요 사실 영어의 후추식에 좀 익숙해지면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가 글쓰기도 더 편하고 해석하기도 더 쉽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후추식이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영작연습과 해석연습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의 후추식은 독해에서 아주사주 등장하기 때문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